이번 시간에는 캐스케이딩의 두 번째 규칙, 명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CSS 선원이 엘리먼트를 상세하게 특정할수록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것이 바로 명시도의 규칙입니다. 대상을 지정하는 방법은 아래가 갔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우선순위가 높다고 나와있죠? 첫 번째, 타입이라고 하는 것은 태그의 타입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a 태그인지, p 태그인지, 아니면 div인지 이런 태그를 지정하는 선택자 있잖아요. 그게 타입 지정 선택자입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지정 선택자가 그 다음에 우선순위고요. 그 다음에 id 선택자가 그 다음이고요. 그리고 인라인 방식으로 그 엘리먼트에다가 직접 CSS를 기술한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명시도를 갖습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는 그림을 하나 찾았는데요. 아주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여기 보시면 스타워즈, 여러분들 아시죠? 스타워즈에는 세 가지의 캐릭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병사, 스톰 트루프라고 하는데요. 여기 있는 이 병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스베이더가 나오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도포를 둘러쓰고 있는 사람은 제다입니다. 그래서 제다이가 가장 강하고, 그 다음에 다스베이더가 그 다음으로 강하고, 그리고 이 병사가 가장 약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제다이가 금메달이라면 다스베이더가 은메달이고, 그리고 병사가 동메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병사가 있어도 한 명의 다스베이더를 이길 수가 없고요. 아무리 많은 다스베이더가 있어도 한 명의 제다이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제다이의 숫자가 같다면 다스베이더나 병사의 숫자가 더 많은 쪽이 더 우선순위가 높아진다는 다른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기하는 제다이와 다스베이더, 병사가 각각 어떤 선택자를 의미하는지를 보면, 여기 보시면 이 제다이는 샵이죠. 샵은 아이디 셀렉터죠. 그 다음에 다스베이더는 점입니다. 그것은 클래스 선택자고요. 그리고 이 병사는 엘리먼트 선택자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 a라고 적게 되면 이것은 엘리먼트가 a인 엘리먼트들을 선택하는 선택자잖아요.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제 끝에 있는 자릿수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사가 2이면 엘리먼트 선택자가 2개이기 때문에 2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다스베이더가 하나, 만약에 .whatever라고 하는 선택자를 사용을 했다면 클래스 하나이기 때문에 10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이 샵 whatever라고 하는 선택자를 사용을 했다면 id 셀렉터를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 이건 100이고요. 이거는 10이고 이거는 2, 이건 1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제다이가 한 명이 있는 것이 100의 값을 갖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것이고요. 우선순위가 높은 것이고요. 그리고 엘리먼트 선택자 하나를 쓰고 있는 이것은 1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왜 이 자릿수가 이렇게 나오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고 각각의 선택자들이 어떤 숫자를 갖게 되는가도 꼼꼼히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못하고는 css로 코딩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예제를 통해서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제가 준비한 예제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예제예요. 여기 있는 example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는 div element에 의해서 감싸져 있는데 id 값이 example이고 클래스명이 example 씁니다. 그리고 element는 div element예요. 그럼 제가 css로 이렇게 적용을 했는데 여기 있는 example이라고 하는 텍스트가 결과적으로 녹색을 갖게 됐죠. 왜 그런가 한번 살펴보면 이 element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선언이 되어 있는데 div element는 명시성이 아주 낮죠. 1입니다. 그리고 .examples는 명시성이 div element 보다는 커서 10이 되는 것이고요. .example이라고 하면 명시성이 이 두 개보다 높아서 100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red가 적용이 되지 않고 green이 적용된 이유는 .example이라고 하는 선택자와 .examples라는 선택자가 같이 사용이 되면서 100 더하기 10이 되니까 110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서 가장 명시성이 높아지면서 바로 이 css 선언이 채택되었기 때문에 이 element의 컬러가 green이 된 것이죠. 그럼 제가 이것을 지운 다음에 run을 해보면 그 다음에 가장 높은 것이 이 id 선택자를 사용하고 있는 .example이 된 것이고요. 이것을 지우면 자 보시는 것처럼 blue가 됐고 이것도 지우면 퍼플이 된 거죠. 이것도 지우면 이렇게 example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위에서 가장 명시도가 높은 것은 inline으로 엘리먼트의 css를 직접 기술하는 거라고 써놨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style하고 gray라고 한 다음에 이거를 run을 해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엘리먼트의 컬러가 gray가 된 겁니다. 즉 엘리먼트에다가 직접 기술하는 것이 명시성이 가장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